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보다 5배에서 7배 더 빠른 슈퍼컴퓨터가 미국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. 미 연방에너지부는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오는 2018년까지 약 2,200억 원을 지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슈퍼컴퓨터는 연산처리 속도는 180페타플롭스로 1페타플롭스는 1초당 1천조번의 수학 연산처리가 가능합니다. 미 에너지부는 이 슈퍼컴퓨터를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신소재 개발, 생명공학, 교통시스템 개선 등의 연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.